이번 문제는요. 수능 2023학년도 36번 문항입니다. 자, 글의 순서 문제가 될 건데요. 글의 순서 문제는 ABC. 결국에는 이 문단 문단이 잘 이어지느냐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에 ABC의 각 앞 문장을 읽어보는 게 제일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ABC가 다 그렇게 힌트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ABC의 앞부분에 힌트가 없다면 그 각 문단의 마지막 문장도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마지막 문단까지도 같이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매력적인 종이 있대요. 그게 바로 물벼룩인데요. 물벼룩이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 일종의 유연성을 보여준대요. 아, 물벼룩은 유연하구나. 이렇게 짧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그 유연함이 어떤 유연함이냐면요. 진화 생물학자가 얘기하기로 요렇다고 하는 유연함입니다. 자, 그 유연함이 뭐냐면 adaptive, 적응성 요거는 가소성입니다. 적응성, 가속성 이게 뭘까요? 자, 그럼 우리가 요걸 좀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 A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그것이 현명한 속임수래요. 그러면 그 현명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요 유연성이어야 되는데 자, 이 유연성이 현명한, 되게 영리한 속임수일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직은 안 읽는성이 클 것 같아서 정말 영리한 속임수가 더 있는지는 B와 C를 읽어보고서 확인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잠깐 스킵. 대시 가리키는 바가 뭔가 B에 있을까? C에 있을까? 찾아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자, 이제는 여러분 A의 앞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앞에는 요기에는 영리한 아이고 앞에는 영리한 트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A 앞에는 그러나 우리가 A 앞만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맨 첫 번째 읽었던 네모칸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유연성이잖아요. 물벼룩이 유연성이 있다고 유연성인데 그 유연성이 뭐예요? 적응성, 가소성 이라고 하는 유연성이 있으니까 그 유연성이 정말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가볼게요. 만약에 새끼 벼룩이 있어. 새끼 물벼룩이 성체가 된다면 자, 성체로 발전하는데 어디? 물에서요. 근데 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생물체의 어떤 생물체? 물벼룩을 잡아먹는 프레이온이니까 먹이로 삶다잖아요. 물벼룩을 먹이로 삶는 생물체의 화학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 물에서 성체가 자라며 성체로 자란다면 그러면 이 새끼 물벼룩은 결국 어떻게 해요? 발전하게 됩니다. 뭐를 발달시키냐면 헬멧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헬멧 생각하시면 여기서는 투구지만 머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죠. 또 스피, 스피스가 뭡니까? 오, 가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돌기, 가시 이런 것들을 발달시킨대요. 왜? 방어하려고 스스로 누구랑 누구에 저항하여 포식자에 반하여 포식자에 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요거와 요거를 만들어낸대요. 자, 그럼 여러분 만들어낸다 했더니 어머, 요게 바로 뭘 것 같아요? 영리한 트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볼게요. 만약에 물인데 자, 그들 그 물벼룩 주변에 물이 뭘 포함하지 않아요? 이 화학적 특징 이 포식자들의 화학적 특징을 포함하지 않으면 물벼룩은 어? 주변에 포식자가 없네? 하고서 그 물벼룩이 발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래? 이런 보호장비를 아, 여러분 이게 진짜 영리한 트랙이네. 얘가 똑똑한 거네요. 이렇게 물 속에 있으면서 물에서 특징이 포식자의 특징이 갖고 있어서 그걸 느끼면 자기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보호장비를 만드는데 없으면 안 만든대요. 그래서 B 다음에는 자, 적응하는 거죠. 적응적 가소성을 봤을 때 B 다음에 A가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로 한 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마저 더 읽어볼까요? 그게 되게 영리한 트릭이다. 여러분 영리한 속임수는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봐봐요. 아, 이거 B네요. 이렇게 스핀스와 헤맷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에너지 측면에서 되게 비용이 크대요. 에너지 측면에서는 비용이 되게 큰 거고 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갖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누구에게? 한 생물체의 능력에게는 어떤 능력? 사는 능력. 생존하고 번식하고 이런 능력에서 필수적인 게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다가올 것 같으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번식을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 보존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게 바로 헬메과 스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 쓰는 거야? 딱 필요할 때 포식자가 있을 때만 쓴다는 거겠네요. 아, 그래서 지금 뒤를 읽어봤더니 확실히 A의 내용은 A의 뒷내용은 앞에 B를 가리키기 때문에 B가 무조건 같이 나와야 돼요. B, A가 아니면 틀리게 될 거야. B, A가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하면 B, A가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만 따져도 정답이 2번 아니면 5번이 되겠죠. 그럼 C가 먼저 오느냐 2번이 먼저 오느냐인데요. 뭔가 2번이 먼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쏘라고 나왔거든요. 벌써 뭔가 정리하는 말투인데 자, 봐봐 물벼룩은 유연성을 나타낸다 유연성을 보여준다 했을 때 그래서 모일 가능성이 있다 대절일 가능성이 있다 이 가소성이 적응일 가능성이 있대요. 정리하는 멘트인데 좀 더 가볼게요. 한 종에게는 존재하는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뭐를 기여해요? 우리가 생식 그렇죠? 생식의 적합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렇죠? 이런 특징이잖아요.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꼴 적응이야. 근데 이거는 한 종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특징. 왜냐하면 이 종은 뭐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남는 적합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더 가볼게요. 자,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많은 종들에게는 뭐해? 이 적응성, 가용성, 가소성 이거에 대한 많은 종들에게 다양한 케이스가 보입니다. 이거 예시잖아요. 많은 사람 많은 생명체들이 이거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붙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정말 맞는지 A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가보고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물벼룩이 오직 소비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언제? 필요되어지는 지는 에너지. 뭐를 생산하는데 이거와 요게 생산될 때 언제? 이 물벼룩이 필요가 되어질 때 요 스핀과 헬멧에 생산되어질 때 필요한 그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딱 그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보아하니 이 요게 나왔죠? dysplasticity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런 가소성을 많은 생물체들이 갖고 있어요. 하면서 끝나는 내용인 거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